시작 잘하지? 어깨 보기 상당하지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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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으러 가야지 야! 나 이러다가 남자친구 안 생기겠지?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겁나 먹으면서 다 입으로 들어가 계속 먹으세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피부가 살아나요 코리아 끄는가 할 때 딱 들어와 넓은 공간 아늑한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이 편한 세상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나가 야 화장품이 제일 낫다 응 뭐 없냐 또 화장품? 이거 이거 있다 땡땡 땡땡 연예인들의 피부법이 궁금하시다고요? 저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싶다고요? 에띠 후 연예인들의 피부법이 드라이블밤 펜송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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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 혜미야 하지 말자니까 뭐야 빌려 나가 아 빨리 잠시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여줘 아 네 아